하나님, 오늘 자유롭게 새벽기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이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0편 90편 9절에서 17절 말씀 아멘